어떻게 되지가 않나, 거기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선의 서류인증을 한 번씩 나누고 가고 있을 때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DT라는 문법을 들었어요. 시험지에 거니까. 이런 2학년 시험 때 소비적으로 등병처럼 물어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자세한 문법도 물어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선은 무술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 문법이나 어둠이 관련해서 라이딩의 모습이 안되면 아무도 실질할 말씀이 되겠죠. 물론 아주 다른 학교와 다른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아, 이건 그게 필요하구나, 알아보시고, 이 학교는 참 어려운 게, 지금 저희 항상 성악 다니는 친구들이, 선생님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축구고사 왜 있어? 아, 사실 진단평가를 위한 학교를 다 봐야죠. 다른 학교를 안 보는데 이 학교를 다른 옆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냥 중간고사 기만점을 받아들인 거라고 해서, 약간 시험 연습이 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네들 대신에서, 두 교재가 이루어진 건 소설이에요. 두 교재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봤는데, 그, 박규 교재로부터, 우리의 교서를 열고 하는 중둑, 중둑대신이에요. 그래서, 수능 대신이나, 수능형 독해를 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중둑 문제에 의해서, 경영도 있었고, 아, 아이들이 중학교, 어느 학교 영어 실력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저는 대신적으로, 중이 완성된다고요. 가능하면, 중학 정도까지를, 겪고 가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제가, 자세히 선의를 얘기하는 건가, 영어는 선의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학년, 지금 4학년인데, 제가 학생 중에, 중둑과 적어둑 학생이 있어요. 중학 1학년. 왜냐하면, 아이가, 언어적으로, 한글, 한글에 대한 문제를, 좋은 학생,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수능이 된다면, 초판 학생은, 되게 속할 수 있어요. 능력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 가야, 학교에서는, 조금은, 시험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듣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영어 관련해서는, 사실, 서상은 영어, 대개이니까, 조금 다시, 주요에게 준비하는 부분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2번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서상 주변 부장님에게, 공부를 잘하고, 엄청, 칭찬을 많이 받은, 한 명이더라고요. 그, 지금, 그, 그, 한 명이 됐을 때는, 영미분단이 들어온다, 지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시 방법 내에, 따로 운영이 돼서, 어, 한 언어민이랑, 한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라는, 영미분단을 찾아서, 납려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 인문학생, 영어로, 전문학생, 라고,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 네, 10문제와, 특병이, 아주, 아주,